예식장도 잡아야 되죠? 웨딩드레스 골라야 되죠? 청첩장 돌려야 되죠?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지? 도란씨 하와이 어때? 하와이로? 하와이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쯤이면 날씨도 딱 좋아요. 아 이렇게 철이 없는데 회사에는 어쩜 이렇게 잘 오는지 몰라. 네? 왜 철이 없다고요? 할머니가 명의 찾으시면 어떡해요. 멀리 가면 바로 올 수도 없는데. 아 그러네. 아 이러면 어디로 가지? 그럼 뭐 제주도? 아 제주도 갔다가 날씨 때문에 못 오게라도 하면 어떡해요. 그래서 말인데요 본부장님. 우리 캠핑카 타고 가까운 데 가는 거 어때요? 설악산이나 동해안 뭐 이런 쪽 이런 쪽으로? 갔다 와요. 나 안 가요. 아 왜요? 아니 누가 신혼여행에 캠핑카를 끌고 가요. 아니 그럼 할머니가 명을 찾으면 어떡해요. 바로 가야 되잖아요. 좋아요. 그러면 할머니 모시고 하와이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